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반도체 인사를 주도한 그런 분들은 심혈을 기울였으려면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아주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틀째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장에 대한 교체 인사가 발표가 되고 첫날, 둘째 날, 둘째 날 주가를 보시게 되면 1.42% 내려앉은 겁니다. 5만 5,50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더라도 며칠 동안 여러분들 그냥 주가가 조금 반등했고 계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는 겁니다. 이게 전적으로 삼성 반도체 인사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삼성 인사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주요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런 취재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다룬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혁신을 하지 못한 삼성 반도체 인사 반도체 인사가 나온 겁니다. 아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웬만큼 여러분들 괜찮았으면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큰 광고주기 때문에 대부분 언론사들이 좀 호의적인 그런 기사를 쏟았을 겁니다. 이게 정영현 부회장 7년 만에 다시 메모리 사업부 수장을 맡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도체 분야의 7년이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인 겁니다. 올드보이를 갖고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거죠. 파운드리 수장에는 메모리 선고를 한 짓만 사자. 평생 동안 메모리만 해서 메모리 분야의 이런 성공 기억만 갖고 있는 사람을 파운드리 분야에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그냥 중요 부분만 푸더라도 뭡니까? 인사에 대한 부분이 감이 잡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인물 대신에 좀 회사를 신선한 인물로 채웠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조선의 두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전영현 부회장이 7년 만에 다시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임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진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혁신할 인물을 발탁하는 대신에 과거 지향적인 인사를 선택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주식은 아니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비싼 가격에 사신 분들은 주가가 좀 반등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팔고 나와야 되겠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반도체 사업은 작년 15조 원에 달한 적자로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올해 들어 ai 열풍과 함께 급변한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래 삼성전자의 초격차가 사귄 겁니다. 초격차가 없었던 겁니다. 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격차 외치고 한몫다를 다 잘 챙겨 나가게 된 겁니다. 회사가 골로 가든 말든 간에. 이번 인사의 최신 대상이 된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계 1위 기술 경쟁력을 자부하던 과거형입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에 ai 혁신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 뺏겼다. 메모리를 쌓는 기술도 뺏겼지만 이런 메모리를 만드는 기술도 여러분들 뒤처지게 된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선단 공정의 수율 문제로 대형 고객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기마다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게 파운드리 사업의 뭐죠? 평생 동안 메모리 사업을 해본 사람을 지휘부에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인사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해먹는 겁니다. 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메모리를 평생 동안 해온 사람이 파운드를 어떻게 잘하겠냐의 이야기죠. 완전히 업의 특성이 다른데 하나는 여러분들 설비 투자에 대량으로 찍어낸 사업이고 하나는 뭡니까? 고객들의 맞춤형 여러분들 생산을 하는 건데 업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로 내정된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이끌도록 했고 적자에 빠진 파운드리 사업배는 이번 인사의 사장으로 승진한 한진만 DS 부분 미주 총괄 부사장을 수장으로 앉혔다. 이번 인사를 제가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도 다 뭐죠? 이너서클의 이너팔리틱스가 있겠죠. 자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이러면 인사를 했겠죠. 어차피 뭐죠? 한 번 되게 되면 수십억 수백억 정도 벌 수가 있습니까? 그걸 남한께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좋은 걸 남한께 어떻게 주냐 이야기죠. 이번 인사를 두고 삼성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반도체 사업부장 교체를 예상하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변화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영현 부회장에게 다시 메모리 사업부를 맡긴 것을 비롯해서 입사 이후에 삼성 경력의 대부분을 메모리 사업부에 보낸 한진만 사장에게 파운드리 사업부를 맡긴 건 역시 소위 해전문 인사로 불리는 기존 삼성 반도체 인사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줄이 다 있을 겁니다. 자기 줄이. 자기 줄이. 자기 사단이 있겠죠. 이 좋은 자리를 왜 줍니까? 남한께. 자기 사람을 심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딩크 감독이 뭘 했습니까? 자기 사람 없이 그냥 능력 위주로 발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3위까지 올라가고 한 겁니다. 한국 사회는 계속 퇴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 삼성 반도체가 메모리 출신 인사를 파운드리 수장에 선임하는 관리를 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가 여러분들 삼성의 사장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고액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엄청나게 이끈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사람들 함께 계속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리를. 공무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정직들이 이러면 기술직 자리를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러면 행정직을 다 꼽지 않습니까? 기술 고시한 사람들은 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원형인 거예요. 이게 강력한 카리스마스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근혜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신상빌벌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도부가 여러분들 카리스마가 없고 지도부의 여러분들 능력이 쇄신하게 되니까 지방토호들이 다 여러분들 그냥 토호가 되게 번성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낯가마끼리 해먹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좋은 자리를 파운더리조리로 위해 메모리 사업 출신을 심어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자기 사람 심는 것처럼. 여기에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시스템 LSI 사업부는 박용인 사장이 유입되면서 위기를 타개할 만한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여러분들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그냥 가라앉은 겁니다. 앞으로 좀 반등하겠죠. 그러나 거듭 이야기하지만 장기 투자할 종목은 전혀 아닌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완전히 저는 포기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로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손해를 보겠습니까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인사는 올드맨들을 데려와 옛날의 영광을 되찾냐는 건데 애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명확한 비전과 방황성이 없기 때문에 혁신적인 인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사람이 올드맨이나 척근 그렇게 구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그냥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본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친한 사람 이름 익숙한 사람 무난한 사람들 다 전진 배치한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가 힘든 겁니다. 한 분이 잘 지적하셨네요.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의 문제를 나름 있게 지적한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재용 회장의 문제 그리고 서초동 사람들 그대로 유지되는 데에서 150조 현금 가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사업 전략을 못하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뭐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주가가 그렇게 반등을 못하면 본인들도 손해를 볼 거니까 또 이제 오늘 주간동안은 이 시장에 계신 분이 한 분 이야기를 잘했네요.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이번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혁신의지를 밝힐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인사 폭이 크지 않아 실망감이 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나온 당일 주가도 떨어지고 다음 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인사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겁니다. 인사의 혁신이 아니라 성진 전보 인사에 불과한 겁니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뭐죠 변화 혁신을 하기가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그냥 모든 걸 웬만하면 뭐죠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깔아뭉개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장기 투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오늘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미국 정시를 향했지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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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